어젯밤 10시쯤 제주시 구자업 송당리 대천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33살 여성 관광객이 몰던 SUV 렌터카가 전신줄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.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82살 할머니가 숨졌고 운전자와 50대 여성, 7살 남자 어린이 등 3명이 다쳤습니다. 경찰은 운전자가 굽은 길을 돌다 미처 방향을 틀지 못해 도로를 벗어나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